선생님, 오늘은 빗장만 해도 될 것 같아요. 요즘에 빗장만 가셔서... 빗장만 축제입니다. 준비가 됐겠지? 해볼게요. 여러분, 이렇게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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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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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발정상 루시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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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네요 선생님 느낌이나 물러서 치는 거 이런 거 다 괜찮으신데 베토벤이 좀 어려운 게 힘을 수상으로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네 땀이 나요 지금 이제 어쨌든 포르테 부분이나 눌러내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힘이 딸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적절히 페이스로 그런 걸 조정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무분부분 가두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이제 가야 되는 부분에 소리가 빠지고 네 저번에 고기를 동작이 좀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? 그래서 여기 저번에는 허리를 안 깎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염색인 거 같고 네 어느 정도 그랬어요? 아 여기는 피신 상태에서 그래서 앞으로 미는 소리로 미는 소리로 미는 소리로 등으로 미는 느낌으로 포르텔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잘 발효되고 그러니까 팔에 힘을 쓰게 되고 멀리 전달되는 소리보다는 엎지관에서 저번에 아 또 그랬어요 아 이걸 미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달이 된다면 손이 약간 좀 눌리는 듯한데 네 그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밀려고 하셨어요 어 진짜 맞지 아 푸쉬 아파 그렇죠 맞아요 아무 질문이 안 가져가고 지금 가도하게 지금 너무 앞으로 닫고 나서는 저희는 그래서 이거 저처럼 저처럼 밀어볼게요 지금은 허리 힘으로 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힘을 아프고 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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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밀어주세요 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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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렇게 하면 알 수います Close 호주 호주急 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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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를 좀 더 연결하려고 하실 수 있어요. 얘가 졌어요. 랩이 점점agers 생생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얘가 점점 소리가 채워져야 되고 가시면서 길어요. 근데 또 래가 빠져요. 미를 향해서 가면 이 조금 더 세게 톤을 더 채워야 해요. 그 마지막 빛이 너무 크지 않게 2. 가을 위위리위리인 스토리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피아노 아니기 때문에 저기를 너무 많이 지르시면 안 돼요. 3. 가을 일단 포르트 피아노 정도 막상을 생각하면서 가시는 것 같고 음악적인 진명을 생각해서 어쨌든 좀 나아가듯이 그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어쨌든 나아가려면 템포가 조금 가운데가 나아가듯이 빨라지잖아요 지금은 너무 열심히 바빠져서 윗소리도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진짜 너무 되게 굽은 부분을 열심히 지죠 근데 얘도 어쨌든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린 것 같고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좀 더 힘에 도는 느낌 먹는 느낌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신가요? 그 역할이 좀 왼손이 중요해요 왼손에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 아멘 그래서 이걸 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미과잖아요 뭔가 이게 딱 끝나고 이제 생각도 들어가서 그거만 해 주시면 솔를 줄여야 돼요? 솔이 제일 커요 솔이 제일 커요 솔이 제일 커요 솔이 제일 커요 너무 세세 이 느낌으로 손으로도 이렇게 아시죠? 근데 이렇게 채워졌으면 이렇게 이모가 좀 다르죠? 눌루는 좀 근데 C, C는 좀 줄이셔야 돼요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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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거기 3번째, 1번째 소통을 떠줬다가 아, 그러니까 여기 5쯤에서 2번째는 좀 더 앞겨서 네, 맞아요 아, 제일 좋았어요 여기 바로 1번 마지막에 조금 박자 잡으셔도 돼요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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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왜냐면 라라 주면 안 돼 1번째 소통 안 돼서 여기는 훨씬 더 몰아서 가셔야 되는데 아직 손이 안 되시죠? 저를 너무 푸쉬 안 하려고 자꾸 트라우마가 생겨서 하라고요? 네, 하시는 한해서 아, 네 좋아요 여기는 또 저는 여기 부분은 일단 윗소리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아, 맞죠? 윗소리가 무조건 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엄지에 좀 무게가 많이 실려 있어서 거기다가 뭔가 이제 빠르게 그다음에 좀 악상까지 넣으려고 하니까 더더욱 위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부터도 여기만 소리가 잘 나는가 그걸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부터도 다 힘으로 지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좀 터져야 되는데 좀 짓누르는 소리가 나는 네 많이 번쩍번쩍 안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좀 부족하세요 뺏었을 때 훨씬 더 휘참하게 멈지기 때문에 이게 좋았네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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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더 건반에 붙어있고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위로 드는 게 아니라 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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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그 힘을 신는 점 없이 손이 모양이 생길 수 있는데 치고 나서 푸는 게 좀 중요해요 근데 얘는 계속 유지해서 가시면 돼요 전등 이게 곧 저 아래는 돼버리는 거니까 네 아 그렇죠 이걸 풀 생각은 못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힘을 빼고 일단 해주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더더욱 무게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빠져던 얘기들 네 한쪽 분리 계속 흘려야죠 분리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팔인 것처럼 느낌이 되게 각자의 역할을 수익받는 느낌 얘만 하고 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분리시키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오른손의 터치가 오른손만의 세트처럼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양손이 같이 갔을 때 근데 문제가 제가 쫄쫄거리니까 얘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얘가 자동적으로 약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분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게 좀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따로 각자 밝게를 가는지 맞아요 각자 밝게를 가야 돼요 동그라미 그리고 생거리는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엉덩이 한쪽을 더 들고 있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정세를 이렇게 아 지금 몸이 늦게 가세요 네 그냥 이쪽이 들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중심이 이쪽으로 접혀요 하실 때 여기 가긴 가거든요 근데 딱 엉덩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네 되게 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아예 얘를 한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기본 자세예요 오른손을 칠 때는 몸이 제자리는 아니에요?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중심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서 사체 사체가 이만큼 움직일 수 있지만 얘가 틀리면 안 돼요 네 이 부분은 베이스마다 페달을 좀 밟으실 거고 네 여기 두 번 가르죠 이건 두 번씩 얘가 좀 어려운데 확실히 쭉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짚어주고 하셔야 돼요 근육 이슈인 거 같은데 근육 이슈인 거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2번에서 무조건 힘 풀어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다운업이 되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네 이 정도 들어가고 쭉 보고 계시죠 페달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여기 훨씬 더 지저분하게 들을 수 있어서 아 아 아 진짜 반만 누른다는 느낌으로 가셔요 너무 여기로 뚜껑뚜껑 지지 마시고 그때 선생님이 약간 누워가셔서 맞아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앙 아 아 아 아 찢고 바로 부셔야 돼요 아 아 여기를 칠 때 여기 어깨 부분이 긴장이 안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면 더 치셔야 되는데, 나도 모르겠네. 목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. 그래서 되게 무심하게 치는 느낌으로 이 소리가 안 좋죠. 보내듯이 첫음 치고 푸는 것도 중요하고 모음 자체에 긴장이 안 들어가게 치셔야 돼요. 구간이 좀 긴데, 크로스 핸도를 뒤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터트리기로 하셔야 되거든요. 근데 모음에 지금 앞에 이미지를 다 써보니까 끝에 가서 그러면 치고 푸는 것도 일단 붙이는 이유는 겉바닥에 손가락을 붙이려고 하면 힘이 저절로 좀 빠지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요. 손목으로 돌려야 돼요. 응, 다음 공간 다 처리하고 그렇죠. 이거 하나씩 다 처리하고 내가 이게 힘 빠지는 느낌이구나. 느껴야 돼요. 다음번에는 귀찮을 좀 해주세요. 네, 귀찮을 좀 더 많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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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